과아나 과아나? 응, 과아나 과아나 아, 내가 왜 그슬망을 못 듣지? 과아나! 여러분! 잠 마친 애들이 과아나에 계신 분들 만나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죽어야 돼 당신을 귀신하면 떠오르는게 뭐야 안 맞춰둘이 지금 떠올랐을걸 걔네들 공통점이 걷지 한 번 말해봐 걔들과 사람들을 만나 왜 뭐하고 네일이 뭐야 내 얘기 들어줘 내 마음 좀 풀어줘 죽겠어 이유는 뭘까 죽어서야 돼 죽어서야 돼 죽어서야 돼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언제까지 죽어야 없으라 왜 난 이 마음을 찾아야 돼 죽어야만 해 이 삶에 관심 가지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갔잖아 손으로 내 없으라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똑같은데 혹시 여기서 나중에 이 단위로 환승하고 싶으신 분?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약 저처럼 지금 뿔도 없는 시세로 태어났는데 억울하고 부담한 일이 생겼다 불쌍해지세요 그래야 이 사람님들이 이 가신 동정한 부분 내주신 건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관 좀 만들어달라 그래요 정의를 구현했네 사물을 바로 세워네 하면서 옹굴 있다 그런걸로 근데 너무 기대면 맛있게 새하얀 소복 입고 우랄이 안 나 밤늦게 잤던 날이 찾아였나 내 현실은 제게 꺼인지 우랄이 말은 안 들려 암흑 저 시설멀은 드러실데드 채 왈 왈 그려야 하루 아 아 아 죽었어야 해 죽었어야 해 죽었으면 모둔 일하지 없어 둘이 날들 없어 죽었어야 해 죽었어야 해 죽었어야 해 죽었으면 모두 내가 왜 이만 째러왔어 이만의 아론에 이만의 아론에 죽어야 해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죽어야 해